안녕하세요. 한혜진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드디어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첫 촬영을 나왔습니다. 날도 아주 화창함이 좋네요.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또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네요. 첫날부터.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드라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. 대본을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, 깊고, 재밌고, 유쾌하고, 정말 재밌습니다. 채널 선택하시면 후회하시지 않으시고, 저 믿고 꼭 따라와주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건강할게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